하하하 아까 고른 거 같은데? 이거부터 처음해 아 너무 되게 잘 울려 바람처럼 많은 날이 떠나갔고 오! 마지막에 오! 여러분! 방금 보셨어요? 소리가 방금 찬성이 바람처럼 나는 나의 dagger가 와 코쿠모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봤어 방금? 그래 소리가 이렇게 웅행기힝 이렇게 나왔어 오 이렇게 웃으라고 아까 왜 이렇게 웃으라고 그러는거야 말이야? 이제 마무리 하죠 노래 하나 했잖아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